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. 한 판. 한 판 선희의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라. 아니 그 나이가 몇인데 애들 입는 막 스키니 진에다 뭐 이상한 옷 가죽 잠바 입고. 잠깐만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 같은데. 왜 안 돼. 색깔만 춤이에요 오늘. 시켜준 거야 오늘 애들이.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. 아 심했어요 뭐 막 집사람이니까 너무 오바스러워서 조금 내 자제하라고 다른 거가 어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대놓고 좀 해줬더니 정말 안색이 좀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해주니까 또 풀어주고. 또 불고기집에서 또 그랬잖아. 불고기집. 불고기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. 근데 저희가 불고기집 다 먹고 만두를 하나 더 시켜 먹었는데 만두 먹고 있는데 사장님 오셔서 음식은 좀 괜찮으셨냐고 물어보니까요. 아빠가 이 집은 불고기는 맛있는데 만두는 진짜 맛없네. 집에서 데워먹는 전자레인지 만두가 더 맛있어요. 메뉴 개발 좀 하셔야겠어요 이러신 거예요. 사장님 얼굴 갑자기 빨개지시고. 저랑 엄마한테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고. 아빠는 좀 착한 거짓말이 퇴사한 것 같아요. 아니 그 집은 정말 워낙 단골이라. 거기 무슨 냉면하고 불고기하고 정말 예술이에요.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새 메뉴가 생겼는데 알만두라는 게 생겼더라고요. 조그만 만두래. 그래서 그거 하나 다 줘보세요. 먹었는데 진짜 다른 거에 비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. 이건 내놓으면 안 되는 음식이야. 내가 맛있냐고 물어보길래 이리 오시라고 그래갖고.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내가 오는데. 이건 정말 여기 내놓으면 안 된다고. 되게 무한해하다. 쥐도 맛없다고 했거든 나한테. 아니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. 그 집을 위해서는. 그 집을 위해서는. 그건 자제하라고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어. 사실 식당 가서. 저 사장님한테. 그럼요. 면전에다가 맛없다고 그러면.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해요. 난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. 아 뭐 왜 안 되는 거 같아요. TV에서 엄청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. 코끄탕을 먹으러 갔는데요. TV에서는 꽃게가. 저 사람들이 얼굴보다 더 컸거든요.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. 꽃게가 제 소고자 작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. 아줌마. 이 개 왜 이렇게 작아요? 이랬더니. 아줌마가. 오늘 자는 게 더 맛있는 거야. 이러셨어요. 그래서 제가 꽃게를 딱 한 입 누는 순간.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. 꽃게탕이 더 맛있겠더라고요. 거기까지 가느라. 시간 낭비하고. 돈 낭비하고. 아 진짜. 먹는 걸로 사람 끊은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진짜 먹는 걸로 정말 예민하죠. 그럼 메뉴하고. 네. 나온 거하고 틀리면 화나잖아요 우리가.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? 네.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. 네. 관심이 있죠.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. 관심이 있잖아. 다이어트 하는 법을 치면 엄청 많이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한번 조절해 봤는데요. 그건 뭐 사람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럼 그건 거야. 네가 그 전에 식성이 고기를 하도 먹었으니까 뇌가 고기 뇌가. 아니 그리고 살을 1, 2kg 빼면 다시 뇌니까 살 빼는 보람이 없다니까요. 왜요. 그러면 살을 갖다가 1, 2kg, 3, 4 이렇게 천천히 빠지지. 한 번에 10kg 확 빠진다고 생각해요? 천만한 거 같은데. 아니요. 그건 아닌데. 아... 몰랐어요. 그리고 너 지금 다이어트를 은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심히 하고 있는 아는데 그 내일 그 아빠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파티를 한다. 그럼 내일 또 가겠다고 그러잖아. 아 근데 제가 돼지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빠 수 좀 그만 먹이려고 다니러 가는 거예요. 저거 봐. 그거 아닌 거 같은데. 돼지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요. 그러니까 돼지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요. 그냥 가슴을 한 먹으면서 얘기 알겠죠? 아빠도 그만 먹어 술을. 아빠 술도 그만 먹어. 그죠? 안 받아라. 아니에요. 은서양 이거 어때? 내일 어차피 돼지를 잡잖아요. 네. 은서양은 돼지를 먹지 말고. 왜 먹지 말아요? 그 대신 아빠도 술을 안 먹는 거예요. 어때요? 서로 안 먹는 거. 나는 안 마실 자신 있어. 아빠는 안 마실 자신 있어? 아빠는 자신 있어 아빠가? 자신 있어 나는. 자 걸어 걸어. 자 잠깐. 아빠는 안 마실 자신 있어요? 네 자신 있습니다. 아니 자신 없어요. 어? 아니요. 그럼 뭘 먹으러 가요? 돼지. 고개를 떠보고 있어.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를 먹지 말라고 뭘 먹으러 가야 하니까. 상추 같은 거 있잖아요. 야채 같은 거. 야채. 됐어요. 아니 됐어요. 됐어요? 알겠습니다. 자 선희의 거짓말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착한 얻어가는 거짓말이라도 이게 결과가 나쁜 말 있죠. 결국은 나쁜 거짓말이 나라고 할 수 있겠죠? 네. 우리 주니어들.